왕초보 대표님의 미니미니 김민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트라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희입니다 굿모닝! Good morning, everybody. Today is Friday. 벌써 한 주가 쭉 지났어요. 우리 한 주 마무리할 때는 또 어디를 떠나야 되잖아요. 네,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이거 선생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작가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데, 사실 저는 미국 빼고는 실제로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외국 나라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이나 유럽이나 아무튼 여행을 잘 못 가봤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 자체가 그런 투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 굉장히 요즘에 좀 여행에 관심이 있거든요. 요즘에 공부만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이제 공부만 하다가 진짜 한번 떠나보려고 이런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또 영어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다녔네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익스피리언스잖아요. 담보로 갈 때 좀 데려가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투어 좀 주세요. 으수될까요? 몰라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요. 투어를 예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예약하게 되면 뭔가 필요한 거를 거기서 뭐 가져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도 봐야 돼요. 현지 투어 같은 경우에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준비물이라든가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미션 공개해 볼게요. 네,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투어를 위해 뭐가 필요한가요? 미션 2. 이해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챙겨서 딱 그 자리에 모였을 때 딱딱 꺼내야지. 그렇죠. 혼자 또 호텔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물론 준비물 같은 거를 써줄 수도 있겠지만. 뭐 혹시라도 해서 물어보면, 말로 물어보면 또 핵심적인 거를 딱딱 챙겨라라고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배워서 저희 엄마 앞에서 할 거예요. 잘하는 거죠. 헬로우, 익스큐즈미 하고. 지금은 못해요. 갔다 올 때는요. 일단은 갔다 와서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고고. 여행을 와서 투어를 신청했는데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나? 분명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따르르르릉. 헬로우, 익스큐즈미. 아, 헬로우. 예스, how can I help you? 예스. 저 투어를 지금 예약했는데 투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We only speak English. 예스. 예,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예스. 오케이. 아이 리저베이션, 투어, 투어, 오케이. 어, what things I prepare? 투어 갈 때. Go to tour. 어, 오케이. You've got a reservation for a tour. 예스. 어, what do you need to prepare? I think that's what you're asking. 음, you need to bring your passport and visa, otherwise, you can't go across the border. 예? 음, so you must bring your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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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visa.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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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Yeah, otherwise, you can't go across the border. 음, 일단 다 가져가야겠네. 아니, 저기요, 저기요, 김민희 씨. 뭐 안 들리는 척하지 마세요. 글로, 글로 적어서 종이로 주시오.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나도 궁금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뭐가 필요한지 나중에 또 참고하려고. 사전을 보고 찾아가겠소. 알아서 하시오. 이런 느낌이네. 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무조건 영어로 질문해야 돼요. 아, 정말. 선생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음. 만들어주세요. I know you can. 우리가 투어를 다닐 때 한국인 가이드만이 아니라 현지 가이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서 제대로 한번 써먹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대화를 들어보시고요. 빈칸 잘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자, 문장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뭔가, 뭔가, 자, 보세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복습. 복습? 네. 복습? 어, 단어 중에? 네. 뭘까? 선생님은요? 저도 헷갈리는데. 어느 거, 어느 거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지금, 보세요. 딱 밑에 답이 없는 게? 없어, 그냥. 마지막 건 없어. 이게 뭘까? 저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오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투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막 문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이렇게 딱 하라고 해놓으면 글자가 다 들어오지가 않아서 계속 실실되고 웃고 덜덜 떨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장을 딱 주면요, 떨진 않아요. 아, 좋아요. 딱 보여요. 전체적인 그림은 좀 보이죠, 그렇죠? 아, 선생님 대단하세요, 진짜. 아, 제가 아닙니다. 만순무강하세요. 네. What? 무엇을? 아하. Do I need 한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I do need 아니면 I need가 아니라 Do I need? 뭐가? Do I? 제가요. Need 한가요? 필요한가요? 그렇죠. For? 뭘 위해? The? The? 투어를 위해. Yes. 아, 그렇죠. 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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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김민희 씨가 먹음거리는데 저도 순간 갑자기. U버트 투어. Right. 네. Is that it? Yes. Is that your answer? Yes. Okay, yes, yes. T-O-U-R. 여러분, 스펠링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무슨 투어, 여행 이렇게 하면 투어 이렇게 한글로 써 있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관광버스에서 봤는데 이거 쓰려니까 헷갈리네요. 네. 자, 볼게요. What do I need for the tour? Tour. There you go. Tour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죠.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거, 사이싱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 바로 tour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사실 암기에도 안 아까운 문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사실 암기에도 괜찮을 정도예요. 여러 가지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학교 신학기에도 쓸 수 있고, 어디 파티 갈 때도 써먹을 수 있고. Definitely, definitely. Right. So, 우리가 what이라는 게 무엇이죠? 무엇?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 I need, 나 필요한가요? 이죠, 그렇죠? 나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제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자, 여기서 제가 뭐가 필요한가요? 뭐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 명사에 해당하는 게 위에 뭐가. Tour. The tour. 그렇죠. The tour. So, what do I need? 이러면 무엇이 제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For the tour. 그 여행을 위해서. 그런데 그 tour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 행사나 활동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우리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스키 여행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스키를 뭐. 여행. 여행. 어떻게 하죠? 트래블. 스키 트래블. 어, 스키 트립이라고. 아, 스키 트립. 스키 트립.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스키 트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What do I need for the 스키 트립? 그렇죠. There you go. What do I need for the 스키 트립?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do I need for the 스키 트립? What do I need for the 스키 트립? What do I need for the seminar? What do I need for the seminar? 그렇죠. 세미나어 스펠링도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I need for the tour? What do I need for the tour? There you go. 자, 이렇게 먼저 미션을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서 요걸 또 잘 들어야 돼. 물어봐 놓고 분명히 챙겨줬는데 또 안 가져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외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들리는 귀. 자,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뭐냐면 여권을